관점 불쌍하고 우리 대통령이 우리 무인기 세대를 북한에 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거 아니야? 26일 날 사건이 벌어지는 날? 환장하는 거야. 정전협정 위반을 대통령이 지시하고 공식화해. 이게 눈에는 이, 우리를 이렇게 무인기로 정찰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랄이건 가네. 엄연히 유엔사령부가 정전협정을 관할하고 있잖아. 이게 만약에 군 지휘관이 이런 조치를 했다. 그러면 유엔사령부 항의가 들어오고 그 지휘관 문책을 해야 돼요. 조사가 벌어지고. 그래서 옛날 냉전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옷 벗은 장군들 많아. 유엔사령부 욕으로. 그런 적 꽤 있다고. 미국이 굉장히 민감해하거든. 미국이요. 그런데 이번에 유엔사하고 사전협의도 없이 올려보냈네. 이러니까 정작 황당한 사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영공을 침범했잖아. 북한 영공을. 그러니까 쌍방과 실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에 웃는 이의는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라 차분하게 북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에. 국제사회에 고발을 하고. 연대를 좀. 유엔안보리에 재소하고 이랬어야지. 그런데 못하잖아. 못하지. 그게 안 됐다. 쌍방과 실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명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약해진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나는 멀쩡히 신호대기 하는데 어떤 차가 과속으로 와서 나를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려서 사진 찍고 보험사 부르고 해서 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면 경찰에 고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딪힌 차가 되돌아가지고 마찬가지로 들이받네. 성질난다고. 잠시 후에 어떤 사태가 되냐면 쌍방과 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금 상황이. 책임을 못 묻는 거지. 책임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식으로 감정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앞뒤 전후 사정. 우리가 정말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한테 맞는 상황에 맞는 게 어떤 것일까 고민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9.19 군사비 효력정지 검토 얘기도 나오는 거고 남북 평화공동선언 이것도 파기. 이 얘기 나오다가 또 아니다도 부인을 또 하던데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 어떻게 보면. 한람하고 말람 많은 거지. 뭘 말을 자꾸 바꿔. 아 나 미치겠네. 어다르고 아다르고 이것도 아니고 아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말 해놓고 수습하기 바빠. 그게 반복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9.19 군사합의서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저는 이건 지켜져야 된다고 그러고 이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만 손해받다 그러면서 효력정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거는 북한이 최근에 와가지고 이 합의를 한 17번 정도 위반했어요. 이걸 근거로 하면서 우리가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9.19 합의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드론 같은 거 우리 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북도서에서 원래 어민들 조업이라는 게 일출에서 일몰까지거든요. 그리고 조업구역도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이 9.19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업시간과 조업구역이 늘어나가지고 소득이 증대했고 그런데 이게 통제가 되고 제한이 되면 이제 어획량도 줄어들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어선이 다 쓰러가 개꾼은 이런 거 모르니까 그래서 쑥대밭이 된다고 이런 걸 바로잡는데 엄청난 혜택이 있었고 두 번째는 확성기 방송이 접경지역에 가 있으면 밤새도록 남북한 확성기를 다 틀어대. 그게 생주욕이야. 지옥. 이런데 모처럼 발 뻗고 살만한 세상만 났대요. 이렇고. 그다음에 전방의 군인들이 얼마나 편해서 큰 안보 위기가 없었다고 목함질의 사건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의 군인들에게 복지가 증진되고 피를 안 흘리고 군사합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군사합의예요. 이걸 다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충돌 그리고 전쟁의 위협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 실생활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였네요. 누가 피해를 본다. 그런데 우리만 불이익을 봤다고 그러면서 군사훈련 제대로 못했고 우리 전방에서 드론 감시 정찰도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무력화하고 효력 정지를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다시 과거로 되돌려보면 무슨 안보가 증진이 됩니까? 9.19 이상 안보가 있어요? 이거 이상 좋은 안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저는 무력화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철수한 지피도 다시 짓고 사실 참 실효성 없는 조치인데 이렇게 되나 놓으면 이제 북한 무인기가 날개 도친 듯 날아오겠지. 날개 도친 듯이. 우리가 왜 구해받아? 그리고 이왕 백지화하는 거, 이왕 무력화하는 거 정전협정도 백지화하자. 6.15 공동선언도 하자. 남북기번호와 위서도 하자. 이왕이면 다 없애자. 왜 9.19만 찍어서 반대해? 다 반대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통찰력이라든가 우선 팩트 자체를 모르니까 저런 애들한테 안보를 맡겨놨다는 게 너무 불안해. 지 머리가 뚫린지도 모르고 엉뚱한 대응하고 압도적 대응한다고 하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 깨질 이런 것. 그래서 김종대 교수님의 방송을 매주 매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도 한 4천명 가까이 들어오셔서 많이 보고 계신데 요즘에 진보 유튜버들이나 진보 방송이 실시간 동접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힘이 좀 많이 빠지셨죠? 사실은 어느 방송이든 그러거든요. 어느 방송이든. 그래서 요즘은 신이 안 나시니까. 이제 유튜브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이 안 나서. 그런데 이 무인기 같은 거는 잘 들어보셔야 돼. 실제로 이거 저 정권의 삽지라고 하는 모습들 지켜보면서 이 안보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이거 아닌 게 아니라 윤석열이 어떨 땐 또 재밌어. 뭐 재밌으세요? 뻘짓하는 것도. 뻘짓하는 것도 한번 지켜보고. 그래서 다시 대통령이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조롱거리가. 이번에 대통령이 국방부 대응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또 이번에 바이든의 노 발언 때문에 한 바탕 또 뒤집어졌었죠. 아니 난 참 어이가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핵무기가 직권줄 아나 봐. 동맹인데 같이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쓸 게 따로 있지. 그래서 핵 공동기획 연습 이걸 같이 한다 그러면서 미국 핵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작전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지 군데도 작전 통제 못하는 나라요. 그렇네요. 대포콘3가 선포되면 한미연합사령관,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한테로 작전 통제권이 이관이 돼가지고 우리 합참하면 기능이 없어져요. 그렇죠. 우리 전쟁본부가 없어진다고. 미국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 통제권을 행사해. 자기 나라군데도 작전 통제 못하면서 무슨 미국에 그걸 갖다가 핵무기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계획을 하고 전쟁 연습을 하고 핵전쟁 연습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백악관에서 해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해명한테도 핵전쟁 연습, 핵전쟁 기획, 핵공동기획그룹 얘기는 없어요. 그러겠네요. 확정확제 얘기를 하던데. 만약에 윤 대통령 말처럼 되려면 나토식 핵공동기획그룹이 구성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나토 국가들하고 미국이 핵기획을, 전략을 같이 기획한다고 그러지만 나토 국가는 작전 통제권이 없고 이 기획그룹은 사후평가회의에나 참여하는 정도로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모든 핵에 대한 권한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그런 기획그룹은 한미 간에는 더 없어요. 그런데 일단 미국의 일군의 학자들이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유럽의 나토가 있듯이 아시아판 나토를 한국, 일본, 호주, 인도하고 해서 다국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핵전력 공동기획그룹을 운영해보자.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걸 정책화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너무 무지하다 소리 듣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핵을 공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후보 시절인 작년 9월 24일 날 안보 정책 발표를 통해 처음 발표된 거거든요. 그 다음날 즉각 미국의 반응이 나왔어요. 미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 간보가 실명으로 모 후보의 안보 공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정책에 대해 무지하다는 데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세게 얘기를 했네요. 대놓고 깔아놓은 게서. 그래, 그 수모를 당하고도. 지금 와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체 미국의 핵정책이 이런 거라고 그렇게 알려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ICBM 발사하는 권한을 우리가 미국에 요구해서 같이 관여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또 어디서 주소들은 또 개소리요?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공기지에는 우선 핵무기가 없어. 그것도 ICBM이 없다고 그 기지에는. ICBM은 북서쪽에 있는 다섯 개 주. 그 북쪽에 몬테나주가 있어요. 그쪽에 배치된 거야. 반덴버그에 있는 거는 미사일 시험장이야. 그것도 팩트체크가 안 된 거네요, 제가? 모르는 단지가. 그런데 대통령부가 그걸 관여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아니, 미국의 핵무기 기지에 압수수색영장 발부했어? 왜 치고 들어가서 지껄하고 우겨. 왜 지껄하고 우기냐고. 준대? 미국을 볼 때는 계속 황당한 그런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거의 기절할 얘기야. 거기에다가 한국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대놓고 위반했다고 지입으로 공식화하는 걸 보고 이제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아직은 사실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본국에 호출돼 갔다는 소식이 들려요. 왜 이런 거 있죠? 일본이 독도로 도발하면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를 초취하거나 그 다음 단계로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를 호출해서 국내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그래갖고 한동안 붙들어놓고 안 보내버려요. 뭐 이러면서 대책회의도 하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필립 골드버그가 왜 미국에 갔을까? 뭔가. 미국이 보기에 한국 대통령 왜 저래냐, 이거. 그러니까 도대체가 불안해 죽겠다,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갈 이유가 없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런 게 배경이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 한국 대통령 옛날 이승만 생각난다니까. 미국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이게 한미가 같이 호흡을 맞춰서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해나간다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핵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고, 무인기 대응도 그렇고. 무인기 대응도 그렇고. 한마디로 기절할 얘기만 골라서 하니까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이걸 위협으로 보는 당사자가 미국 같아. 북한의 미국이. 저 대통령이 질러대는데 죽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외교라는 게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고도 불릴 정도의 섬세함이 요구되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 잘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선일별 인터뷰에서 나온 개념 단어 이걸 보면 미국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탈이 났다. 볼 수가 있겠네요. 아이고, 오늘 제가 무인기 대응 이 상황부터 쭉 이어왔는데 정말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아는 게 없는 무식이 탄로나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쭉 정리해 보니까. 무식해도 그냥 무식하지. 요즘은 말이에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가끔 센 얘기하면 조금 놀란다고. 그런데 원래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무식한 말을 해야 되니까 놀랍지가 않네. 그 지경에 지금 이르는 건가요? 놀랍지가 않네. 놀랍지가 않다. 원래 저라는 사람이라서. 이럴 때일 수도 그래도 저희가 진실이 뭔지 이 배경이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아마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무인기도 그렇고 미국의 핵 관련해서 미국과도 핵은 우리랑 같이 나누는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나토랑도 우리랑 상황이 또 다르니까 이것도 나토식으로 우리가 대입해서 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안보가 걱정이 되고 2023년 두 가지가 걱정이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안보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는 경제. 그런데 두 개를 놓고 오면 막상막하지. 막상막하에다가 안보랑 경제가 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 서승만 TV 서승만 코미디언 서승만 씨가 오셔서 댓글을 다시네요. 오 그래요? 눈팅하다가 빵 터졌네요. 뭘 보시고 놀라셨는지 어제 이제 출연했거든요. 서승만 박사님이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와 방송했었는데 오늘 또 댓글 창에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희 잠깐 그러면은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방송 어디서 보고 계신지 한번 출석체크 새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600분 넘게 지금 보고 계시다가 아마 조금 있으면 나가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출석체크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해서 살겠냐 이런 규원님의 댓글도 나오고 있고요. 무지, 무식, 무개념, 뻔뻔정보, 큰일, 큰일 김신실님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계십니다. 실신하시겠네. 실신하시겠네. 김신실님. 그리고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MJ님.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된 건지 따져봐야 된다 국회에서. 당연하죠. 이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암호님은 택시 안에서 보고 계시다라고 댓글에 달으셨네요. 택시 안에서 그럼. 양승찬님은 울산에서 보고 계시고 강태연님 대전에서 대전 프리지어님 김중래 화이팅 하세요. 남양주도 계시고 양주에서 보고 계시고 헌남인은 청주 성남 최성배님 대구 김준현님 부산 백성태님 양산 반전님 전남 영자양님 서승박사 얘기하시고 서승관 박사 얘기 너무 많아서 고향 광명 김포 전북 아니 이번에 무인기 날라간 지역에서 많이 올리시네 김포 은평구 어린 박님 거기 무인기 다녀갔어요. 다음에 또 오면 인사라도 좀 하세요. 카메라로 다 찍으니까 손 흔들어 손 흔들어 인사 좀 하시고 베트남에서도 보고 계시네요. 서삼보산전남군산 호주 와 송파 청주 서승관 박사가 김종대의 팬이라고 나와주셨네요. 김종대님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시고 여기저기 전세계에서 아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보고 계시던 분도 있고요. 부여에서 열심히 피자 반주 치며 봅니다. 널리 응원합니다. 그런데 평양은 뭐요? 아마 재치있는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고요. 평양에서 무인기로 보시라고 파주 살아요님은 저는 파주입니다. 파주도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파주 지나갔죠. 그게 서울로 온 거예요. 민감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 무인기 그냥 웃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요로당 친구가 잠이 안 온대요. 나를 걱정하고 김신실님 신신하지 마세요. 포천에서도 보이시고 봉천에서도 봉천도 계시고 하느장미님 속시원 김종대님 김종대 영원하라 아이 좋습니다. 김경선님이 윤석열 대통령 전문가 김종대 교수한테 과외받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올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도 보고 계시고 미사리 해운대 안양 오마이티비는 전국군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동작구에서 용인에서 보고 계시고 안산 우지산 인천에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보고 계신데요. 그만큼 오늘 김종대 교수가 나오는 목요일 오후면 저희 오마이티비 시청자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아까 저기 고향시에서 한 분이 고향도 드론이 왔다 갔냐 그랬는데 이번 드론은 파주에서 한강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옆을 지나간 것이죠. 그렇네요. 고향은 그 위에는 안 왔다. 그러니까 한강으로 오다 은평구 쪽으로 틀은 거예요. 이렇게 쭉 오다가 은평으로 그래서 이 스치듯이 수행경비 그게 금지구역으로 왔다. 이렇게 김종대 교수님 많이 보시려면 오마이티비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댓글창에 있거든요. 링크가 오마이티비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오마이티비 응원해주시고 구독료 내신다는 개념으로 기분으로 오마이티비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마이티비 구독도 많이 해주십시오. 프리지어님이 실시간 후원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김종대 교수님과 2023년 새해 첫 방송을 진행해봤습니다. 안보에 대한 걱정이 많이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김종대 교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본다고 얘기는 안 오던가요?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열심히 보니까 고발했겠죠. 안 봤으면 고발했겠죠. 그렇습니다. 김종대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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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